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방 유튜버 유진구 씨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했어요. 슈크림 반쿨이라는 케이크를 사왔고요. 이게 6,900원이거든요. 여기 빵도 있고 크림도 가득 있고요. 이거는 우유고요. 이렇게 해서 먹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고요. 여기 슈크림이 있는데 을이 느끼하지 않고요. 이 빵이 저와 굉장히 잘 맞아요. 특히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저처럼 우유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저처럼 우유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특히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들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밤쿠엔이라는 케이크가 독일 동부 쪽에서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온 거는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먹어보지만 생각보다 길이 이상했군요. 웬만한 슈크림 빵보다 훨씬 맛있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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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금방 다 먹어도 크게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너무 맛있고 부드럽거든요 진짜 얼마 안 먹은거 같은데 벌썩이 됐네 여러분 이거 냉장고에 넣어 주셨다가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바로 사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먹는거구요 그리고 이 쇠고들은 또 이런거에요 그냥 하나씩 놀고 저는 이렇게 먹으면 뭐 그런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쇠고들은 이렇게 먹으면 돼요 또 다른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 다 먹었고요 다 마셨거든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이투브 채널이 유진쿠쉽들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이신 데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쿠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